동전도 대고 돈도 대고 캐시? 뭐? 캐시를 한국어로 입어요. 돈? 아니... 동전도 있고 어, 모르시아께, 모르시아께. 돈? 갤러리아 말고. 백화점? 현금, 현금! 야야. 시장 갔을 때 메뉴를 보고 뭐 하지? 주문해요. 어? 주문? 어, 주문?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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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현석! 최현석! 엄마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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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, 시! 시작! 아,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? 아줌마 말고 남자! 아저씨! 그렇지! 갑니다! 그거 보라카이, 보라카이에서 열리는 거. 야자? 코코넛? 아니, 막 붙어있는 거, 노란 거, 껌질까만 하얀 거! 바나나! 그렇지, 그렇지. 잘 알았어요. 현서 식빵에 엄마께 발라준. 짱! 세 글자, 무슨 짬? 날개자! 그렇지! 아, 좋다! 나! 엄마! 응. 날개 못하는데, 큰데? 타줘! 그렇지! 현서야, 피타팬에서 쿠쿠 선장이, 그 피타팬인데 뻥뻥 쏜 게 뭐지? 두 글자. 대박! 그렇지! 와, 잘하네요. 잘한다! 잘한다! 엄마! 어, 손가락인데, 굵은 손가락 뭐지? 엄지손가락, 엄지손가락! 우와! 현서야, 여기 막 물, 드럼을 내려가는 데야. 하수죠? 하수! 도가 아니고? 하수구! 그렇지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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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끝 할머니가 아이고아이고 할 때 이렇게 집는 거야. 지팡이! 어! 잘한다, 우리 아들! 현서야, 아, 이거 모를 텐데? 샴푸로 머리 감은 다음에 부드러워지라고 또 뭐 이렇게 바르거든? 혹시 이거 아나? 샴푸 말고! 아니, 나 그거 몰라, 패스! 패스, 이건 모를 텐데. 아, 대단하다. 아, 빠르다. 아, 18개! 18개! 18개? 예! 18개! 18개! 자, 다음은 누굽니까? 이성우! 이성우! 18개다! 제가 여기인가요? 승우, 몇 개 맞힐까요? 음... 다! 다 맞힐 거예요? 다 맞힌네요. 승우야, 큰 목소리로 해야 엄마가 들리는 거야. 자, 갑니다. 시작! 승우야, 선풍기에서 뭐가 확 나오지? 파랑! 맞았습니다. 나오세요.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건데, 가해 누나만... 강낭콩! 아니, 가... 고슴도치? 키우는 거. 햄스터? 그렇죠. 아, 잘한다. 아, 잘한다. 어, 그거 저 잘... 그건 내가 지지할게. 어, 알겠어, 알겠어. 알겠어, 맞히고. 그래, 맞히고. 알겠어? 우리 어저께 어디 집에 갔었지? 음... 초콜릿 준 사람 누구지? 엄마 없으면 누가 너 데리러 오지? 할머니. 할머니인데 무슨 할머니야? 왜 할머니야? 맞아, 맞아. 하나 더 할까? 엄마가 예쁠 때 그 동그라미 엄마 많은 거. 아, 보석? 다이아몬드? 거울? 어머, 오늘 목에다 걸고. 목걸이? 가자. 잘했다. 네. 아, 도끼도끼도 다니면서. 호박 OO, 뭐 양송이 OO 뭔지 알아? 왜, 왜 누나들이... 음식? 어, 음식인데 누나들이 태민이 레스토랑 가면 엄마 나 양송이 OO 시켜줘 그러잖아. 수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빨간 건데. 사과? 아니, 그거 아니고. 잘라져 있어. 수박? 아니, 그 껍질이 소풍 갈 때 그 간식도 되고 음식도 돼. 그, 끝이야? 아니, 빨간 거 말랑말랑한 거. 소세지? 오! 완전 맞췄습니다. 소세지 6개. 아, 너무 잘했다. 잘했다. 아니야, 6개는 잘한 거야. 영원요! 가자, 가자, 가자. 자, 갑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